이번에는 if하고 whether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whether절은 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든 아니든 이런식으로 해석하는 접속사죠. 이건 부사절 명사절로 다 쓰일 수가 있어요. 명사절로 쓰인다는 것은 주어 진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바로 문장성분이라는 자리죠. 거기에 들인다는 거구요. whether절에는 or not이 자주 들어가요. 그래서 아닌지 아니든 뉘앙스를 가지게 된다는 거구요.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. or not은 whether 바로 뒤나 아니면 whether절의 맨 뒤에 위치하면 되구요. 너가 그걸 좋아하든 말든 너는 그걸 끝내야만 해. 여기는 이제 부사절로 사용이 된 거에요.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가 in person, 직접이에요. 직접 그 사고를 보았는지가 아니면 보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. 여기에서는 matter가 동사로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가 되는 거에요. 그러니까 명사절이라는 얘기죠. 자 그 다음 여기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 또 명사절이겠죠.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녀가 그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대해. 자 if절, if절은 부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만약 뭐뭐라면 근데 명사절은 whether와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. 그런데 if의 명사절, 아까 whether의 명사절 볼게요. whether의 명사절은 주어, 진주어, 목적어, 전치사의 목적어 다 쓰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if의 명사절은 동사의 목적어나 혹은 진주어로만 쓰입니다. 전치사의 목적어, 즉 전치사 뒤 아니면 주어로는 쓰일 수 없어요. 그리고 부사절일 때는 인지 아닌지가 아냐, 마냥 뭐뭐라면이에요. 그 다음 whether절하고 다르게 or not이 if 바로 뒤에 쓰일 수는 없습니다. 생략을 하거나 생략하고 싶지 않으면 if절 맨 뒤에 두면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. 그래서 or not이 맨 뒤로 가야 된다.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어 자리죠. 그렇기 때문에 if를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. 이런 식으로 가주어, 진주어 구문으로 써야 됩니다. 자 그는 몰라요. 너가 올지 안 올지. 명사절, no의 명사절이고요. 근데 여긴 전치사 뒤에는 쓸 수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whether로 바꿔야 됩니다. 부사절은 이거는 너가 그것을 좋아한든 아니든 이게 아니라 좋아한다면. if의 부사절은 인지 아닌지, 이든 아니든이 아니라 뭐뭐라면. 자 if절하고 whether절은 명사절로 쓰일 때는 미래시제 쓸 수 있어요. 부사절은 안 되겠죠. if or not 바로 붙였으면 안 돼요. 뒤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. 자 명사절, if 전 전치사 뒤 주어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